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후보, 지금 인천개양을에 출마했는데 김포공항을 인천으로 이전해서 김포일대를 개발하겠다라고 공약을 내세우자 여권을 비롯해서 제주도와 부산까지, 울릉도까지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과거에 대선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이 건에 대해서 검토를 했지만 그러나 이익을 부적절하다. 그러니까 민주당 보고서 내에서도 김포공항을 폐쇄할 경우에는 지방 자체가 소멸하게 된다는 보고서가 나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가 한국공항공사로부터 받아서 내부적으로 공유한 보고서를 보면 김포공항을 없애면 국내 노선 축소에 따라서 13만개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연간 GDP의 13조 8천억 원이 감소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피해의 대부분은 지방으로 기결된다면서 지방 소멸 정책화를 우려했던 것입니다. 그만큼 김포공항은 김포만 인열비시는 게 아니라 교통이기 때문에 특히나 옛날에 서울 중심으로 해서 교통이 짜졌던 것이고 여기 공항이기 때문에 김포공항을 출발해서 전국에 연결되고 있는 지방도시들 특히 제주나 부산 이런 지역에는 치명적인 타격이 온다는 겁니다. 이 보고서는 또 앞으로 30년간 교통비 부담이 4조 6천억 원이나 늘어나고 사회적 비용도 6조 7천억 원이나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계속해서 잘못된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그렇게 사회적 선동이라고, 악의적 선동이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주 관광 산업이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것은 좀 모자라는 생각이거나 악의적 선동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조응천 의원은 입경제에 관련해서 CBS 라디오에 출연해서 대선 당시에 송영길 대표가 무지하게 미뤘고 이재명 대선 후보도 상당히 관심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 가지로 분석해서 이건 안 된다고 얘기했었다. 이렇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그런데 왜 다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공약으로 나온 것이냐는 질문에 대해서 시간당 최대 이착륙 횟수를 획기적으로 늘리지 않는 이상 인천공항에서 제주로 가는 국내선을 처리할 여력은 없다. 대선 그 이후에 몇 달 사이에 그렇게 되겠느냐. 이렇게 오히려 반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지금 이재명 후보가 이미 대선에서 한 번 안 된다. 실효성이 없다. 오히려 지방을 소멸시키는 정책이라고 검토됐던 내용을 또다시 들고 나온 것은 그야말로 선동이 아닌가. 그러니까 선거에 임박해가지고 지금 초조해진 이재명 후보가 뭔가 지역주민들에게 임팩트가 크고 영향이 큰 걸 가져 나와가지고 이슈를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포와 인천이 10여 분 거리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발표했던 것도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입니다.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사이에 이렇게 연결을 했을 때 고속전철 자체가 존재하지도 않는데 고속전철은 고속전기철도의 준말로써 사전적 정의에 따르면 시속 200km 이상의 빠른 속도로 운행되는 열차를 말하는데 일본의 신칸선이나 우리나라의 KTX 등이 이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이 건에 대해서 고속전철도 고속전철로 10분 거리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천공항과 연결된 KTX 노전이 과거에 존재하기는 했지만 저주한 이용률로 이미 지난 2018년도에 폐지가 됐습니다. 과거 운행됐던 인천국제공항선의 정차역을 살펴보더라도 인천공항을 출발해서 금단역과 서울역, 용산역을 지나서 경부선, 호남선, 강릉선과 직행될 뿐 아니라 김포공항은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현재 김포공항과 인천공항을 잇는 열차는 공항철도입니다. 공항철도를 이용하면 김포공항역에서 인천공항역까지는 약 37분이고 인천공항 2테미널역까지는 약 44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인천공항 1테미널까지는 37분이고 2테미널까지는 44분이 걸리는데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과 인천공항 사이에 거리라고 주장한 33.5km 또한 지도상의 직선 거리일 뿐이고 공항철도 노선상 거리는 37.6m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 현실화하려면 김포공항에서 인천공항까지 지도상 직선거리로 고속전철이 달릴 수 있는 철료를 깔고 중간에 정처의 역이 없이 출발 직후에 곧바로 최고속도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후보는 강남을 관통하는 GTX-D 노선을 연결하면 된다고 했는데 강북 지역 주민들은 추가적인 환승시간과 비용이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을 없애겠다고 하는 것은 주택 20만 호 건설 때문인데 민주당 정책위 보고서는 김포 부천의 교통문자 혼잣 문제가 심화되고 그리고 다른 3기 신도시와 같이 계양이나 주변 지역의 반대 문제가 이슈화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검토해보면 지금 김포공항을 인천으로 옮기는 문제는 불가하다 하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대선 때에도 검토했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검토를 해보니까 지역의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 지역의 타격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제주나 부산 지역에 오늘 부산 지역의 박형준 시장도 이렇게 밝혔습니다. 부산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받는다. 그러니까 부산과 서울을 오고 갈 때도 인천을 오고 가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김포와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은 가능한데 그렇게 되면 인천과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면 그러면 KTX를 이용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비행기를 아예 사용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제주도와 부산 지역에서도 반대를 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지역 자체의 큰 위축이 가져온다. 거기다가 이재명 후보가 김포공항 없애고 거기다가 주택 20만 호 건설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김포나 부천 고통, 현장 문제가 크게 일어날 뿐만 아니라 사기 심도시와 같이 주변 지역의 반대의 문제가 크게 이슈화 될 것 같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안에서도 검토를 해봤는데 안 되겠더라 하는 결론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이거 가능하다라고 어기고 있는 이재명 후보야말로 잠깐 국민들 또 계양주민들에게 이렇게 깜짝 쇼를 버려가지고 큰 장밋빛 환승을 불러놓고 나중에 당선되거나 그리고 나오면 검토해보니까 안 되더라. 이렇게 말을 바꾸려고 하는 것 아닌가. 그러니까 전향적인 선전, 선동에 해당된다 하는 비판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의 코앞에 다가와서 이렇게 깜짝 이슈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것. 이거야말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이재명 후보가 할 일이 아니라 그야말로 정부에서, 윤석열 정부에서, 또 건설교통부에서 이렇게 검토를 해야 되는 건데 국회의원 후보로 나와 있는 이재명 후보가 이 이슈를 떼와가지고 잠깐 국민들을 속이고 지역민들에게 속여서 당선되려고 하는 깜짝 이벤트가 아닌가 하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경 TV였습니다.